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안녕하세요 토끼에요! 오늘은 뭔가 마음의 양식을 쌓고싶어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쉬림프로젤 리조토 까르보나라 간바스 이렇게 가볼게요 그리고 빵빵빵 그럼 콜라부터 따라볼까요? 응 맛있다 맛있겠다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초콜릿 너무 맛있다 계란 소시지 고소하고 고소해요 불닭불닭 계란 오징어 쥬쥬쥬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바삭바삭 마지막이에요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잘먹었습니다. 안녕